공효진씨 공효진씨 제 모드로 곡을 검색합니다 어떤 곡 하시겠어요? 저는 노래방 가면 꼭 피에로노 우리를 보고 웃지 대박 사건 김한선씨 너 아니고? 피에로노 우리를 아 이거죠 딱 하나 제가 어쩔 수 없이 회식자리에서 한 레파토리인데요 네 여기 있다 매니저한테 얼굴이 좋아지고 아 저 매니저님 웬만하면 웃는 분인데 누구 버전으로 가시겠어요? B&K 버전으로 가시겠어요? 당연히 김한선씨 선생님이 자 갑니다 맨날 나와서 이렇게 노래해요? 어 맛있어 조지훈씨는 부산에 가는 거 같고 언니도 사람들을 민망하게 부르셨어요 빨간 보자를 눌렀음 난 항상 우습한 지 제 카피에로 에헤 파란 웃음 그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어깨쳐 붙였었죠? 어깨쳐 붙였었죠? 어깨쳐! 조라 날 보려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걸 어깨쳐 붙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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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딱! 난 항상 우습한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ovy